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신곡이 나왔대요. 새로운 앨범이 나왔다 그래서 들어갔죠. 어쩌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박세주인이 있기까지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해봐야죠. 그저 웃으면서 밝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바살람. 할로우르도 기타왕자왕상입니다. 오늘 해드리고 그냥 릴러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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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이 있더라고요. 내 맘이야 임마? 농담이고요. 오늘 릴러말즈님의 한개도 몰라 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으로 민호희님이 참여하셨는데요. 민호희님 예뻐요. 누나 예뻐요. 자 바로 이 한개도 몰라 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출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케어 버킹을 선수 2주 3주 4주 4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색으로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 있는 5가지의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니까 그중에 보기 편하신 분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코드표 옆에 이름 옆에 오른손 치는 줄번호 나와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 코드를 잡고 오른손에 이 줄을 치는구나 하실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B 코드인데요. 발해 코드 못 잡는다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도 잡으실 수 있게 발해 코드가 아닙니다. 5, 4, 3, 2번 줄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A 코드 잡으실 줄 아시잖아요. 4번째 코드 오신 다음에 1번 손가락만 5번째 줄에 2번째 플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B 코드입니다. 5, 4, 3, 2. 그리고 다음 코드 FB-7인데 A 코드 한번 칠 수 있으니까 여기 잡아주시고 6번째 줄에 2번째 플렛 1번 손가락 눌러주시면 되고 6, 4, 3입니다. 자 다음 코드 중요한데요. 여기 3, 4번 손가락 가만히 있고 1, 2번 손가락만 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는 B9, 5, 4, 3입니다. 다음 코드 너무 쉽고 좋고 좋아요. 이 코드입니다. 6, 4, 3입니다. 다음 코드는 A7 코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5, 4, 3입니다. 팁 드리면 코드표는 드리진 않지만 나중에는 여기 한 번 손가락을 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셔도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따가 치면서 한 번 사삭사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정말 쉽고요. 반복됩니다. 코드 진행 이렇게 되는데요. 한 마디 하나씩 있다가 여기에만 두 개 있잖아요. 이거 오늘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코드 진행은 여기서 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진행될 건데요. 제 경우에서 하나만 딱 드리고 있고 이것만 치고 있어서 노래 끝났으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의 수 1번 알려드리고 또 2번도 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 마음에 드시고 2번은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한 번 쳐봐라! 농담이고 1번만 치셔도 되고요. 뭔가 좀 색다르게 좀 프레쉬하게 어메이징하게 인커러드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경우의 수 2번도 같이 한 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원곡에서 나오는 것 이것만 치셔도 되는 거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낌 한 번 보여드릴게요. 셋! 아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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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싱코페이쇼! 따라해보라. 싱코페이쇼! 싱코페이쇼! 동! 자, 이거 싱코페이쇼이라고 있는데 이 싱코페이쇼은 약간 이렇게 나가려는 뭔가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려는 주먹 참아.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싱코페이쇼 없는 정방이에요. 근데 싱코페이쇼 느낌이 어떠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셋이 나오기 전에 얘가 멈추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 리듬 잘 숙지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포인트예요. 둘 번호 말씀드릴게요. 5, 4, 3, 2,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둘! 하고 셋 나오기 전에 그 약간 둘과 셋의 그 사이쯤에 4, 3, 2번질만 띵 쳐주시고 셋, 넷! 이겁니다. 5, 4, 3, 2, 2, 4, 3, 2, 3, 4! 이런 느낌. 쉽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댓글이 나세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흑 4, 3, 2! 자, 맞으실 겁니다. 다음 코드예요. 여기는 좀 특별해요. 여기는 한 마디 코드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 4, 3, 2, 2! 그 다음에 코드 바꿔주신 다음에 5, 4, 3, 2! 셋, 넷! 넷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면 1, 2, 3, 4! 이런 느낌. 이해하셨죠? 여기만 6, 4, 3, 2! 5, 4, 3, 2! 다음 코드! 이 코드 잡아주시고 여기는 6, 4, 3, 2! 그 다음에 4, 3, 2! 셋, 넷! 넷! 세운 나머지는 6, 4, 3, 2! 혹은 5, 3, 2! 치시고 베이스 6번줄, 5번줄 제외한 나머지 줄로만 띵 쳐주시면 돼요. 뭐 이용해서? 싱코베이션 이용해서 말 안하고 한번 금방 돌아볼게요. 땡! 한 바퀴만 돌게요. 이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이것만 알려드리고 계속 치고 있으면 노래 언제가 끝나있으면 이것만 졸라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편하지만 박세주인 박세주인 또 박독자 여러분들의 프레쉬하고 다양하고 인크레더블한 이런 것도 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 2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치시기 전에 먼저 느낌 보세요. 느낌 보고 판단하세요. 셋! 넷! 요겁니다. 요게 경우의 수 2번이고 요거 듣고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냐 댓글 달아주세요. 열심히 만들어서 알려주면 그냥 좀 해줘. 자 오늘 요거 경우의 수 2번인데요. 요거 별거 없습니다. 줌으로 말씀드릴게요. 5 4 3 2 15 4 3 2 3 4 그쵸? 2 3 4 이런 느낌. 여기는 조금 신기해요. 6 4 3 2 하고 바로 코드 바꿔주시고 4 3 2 이런 겁니다. 3 네 이런 느낌. 6 4 3 2 6 4 3 2 3 네 그쵸? 한번 쉬는 거 중요해요. 5 4 3 2 5 4 3 2 4 3 네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듬이 좀 이렇게 있을 때는 요거 쳐주실 거 같고 후렴 때 코러스 때는 그냥 딱 2 3 4 요거 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 사용하세요. 1, 2번 주자 사용하시면 정말 다양하겠지만 나는 2번은 별로야. 1번만 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1번만 계속 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재미없게. 재미있게 바로 뒤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경호수 1번이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쵸 리들은? 경호수2번 갈께요. dream 앤것도 둘 졷만으로 4 3 4 4 4 2 4 4 4 4 그쵸? 4 3 2 4 3 2 5 4 3 2 4 3 네 그쵸. 경호수 1번 할께요. 벨로신 분들은 경호수 1번 치세요. 댓글 다시 하시구요. 경호수 1번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자. 경호수 1번으로 다시 칠께요. 드립 공 공 공 갔대. 그쵸. 여러분 기본 1번은 엘리진 것 같아요. 드립이 없잖아. 그렇죠. 드립. 드럼. 드립이네. 드립 컴툴러야? 죄송합니다. 그쵸. 아이스타드. 나 볼께요. 이런 느낌. 둘 셋 넷. 이번 주야. 이렇게 드럼 미트가 있을 때 이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인간미 자 이제 민호님 출발 이런 것도 인간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민호님 나와서 긴장했어 나도 긴장하고 틀릴 수 있는 거야 사실 일부러 틀린 겁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틀린 거에 불만하지 마시라 결혼식 2번입니다 결혼식 1번 쳐 볼게요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1, 2, 3, 4, 2, 3, 4, 3, 4, 3, 4, 1, 2, 3, 4, 3, 4, 1, 2, 3, 4, C tapping,nel아ưa Haus 그렇죠 just that solo do it together 이제 솔로 갈게요 야 기타리스트 분이 얼마나 손을 열심히 하셨겠어 녹음하셨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곡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런 거 진짜 행복이다 오우야! 오우야! 인간 목적자 셋 넷 요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릴러마이자 또러마이자 또러마이자 님과 미노미 님이 참여하신 한 기도 몰라 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바로 틀고 하지 마시고 먼저 경호수 1번 경호수 2번을요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세요 여기 졸라게 눌러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하신 다음에 노래 틀고 덤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인간미 넘치는 강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절대 틀리고 다시 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틀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르시루스